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이번에 스카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루맨을 소개드립니다. 50 모터를 대신해서 새롭게 TQ50 모터가 채용되었습니다. 이 모터는 가벼운 무게와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면서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크랭크함 라첵과 클러치 구조가 매우 혁신적인데, 하모닉 기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터의 직경을 8cm로 만들어냈습니다. TQ 모터를 사용하면 스카스파크와 정확히 동일한 55mm 체인 라인으로 표준 큐백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터 동력을 전달할 때 5mm 체인 라인을 유지가 가능해서, 프레임 강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큰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고, 폭넓은 클리어런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와 똑같은 라이더 자세와 페달 너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 자전거인데 무게는 15.5kg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장형 케이블을 사용하며 무선 변속기를 사용해서 빠르게 변속이 가능합니다. 탑튜브 위치는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바이크를 다루기 쉽게 합니다. 하부는 프레임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비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하부의 무게를 집중시켜서 자전거 선회를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모터가 무려 50Nm의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프레임 안으로 360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었으며, 무선으로 조작 가능한 모니터가 자전거 스템 바로 아래에 설치되었습니다. 프레임 안으로 2개의 물통 케이지가 사용이 가능한데, 어댑터를 사용한 팅니즈 시스템은 빠르게 물통 케이지에서 배터리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160Wh 엑스트라 추가 배터리가 사용 가능합니다. 라이더 체중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리어 서스펜션 쇠구 어저스터가 옆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서스펜션은 프레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스펜션이 프레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흙먼지에 오염되지 않아서, 샥 오염으로 인한 정비가 필요 없습니다. 다운튜브 커버를 열면 리어샥 공기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스피드 조절 장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뒤 리모컨으로 서스펜션 압축 속도 조절과 잠금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케이블은 스템을 통해서 프레임 안을 통과하는데, 가밍과 같은 사이클링 컴퓨터를 스템 커버를 제거하고 설치 가능합니다.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헤드셋 컵 설치 위치를 변경해 포크 각도를 6도씩 조절 가능합니다. 신형 모터를 통해서 29인치 2.6 타이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55mm 체일링은 보통 자전거와 같은 넓이를 가집니다. 체인 스테이 가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프레임 손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혁신적인 구조에 마치 하드테일 같은 전기자전거 기대되는군요. 좋아요, 구독,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